네, 오랜만에 Q&A 세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학생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R과 C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DC성분과 AC성분이 같이 인과되어 있을 때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이고요.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는 이제 생각이 전압이 DC하고 AC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각각 전압이 저항과 캐페시터로 흐르게 되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양단에 걸린 전압을 그냥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고 캐페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시간 미분해서 얻어지면 된다. 그래서 이 둘의 합으로써 전체 전류가 구해지게 된다. 라고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 영역에서 푼 것이겠고 원래 제가 의도한 바도 이것이지요. 그런데 학생이 이제 오늘 임피던스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걸 임피던스로 보면 어떻겠냐? 라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이 신호로 들어간 전압이 DC성분과 소신호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퀀시 도메인 어넬리시스를 여기서는 직접 할 수가 없게 되고요. DC성분과 그 다음에 AC성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주어서 더해주어야 합니다. DC에서는 캐페시터는 당연히 전류를 흐르지 않게 되니까 이건 사실 그냥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DC성분에 해당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것이 DC전류가 되겠습니다. AC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시간을 말했었던 주파수 영역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했었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페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V앰프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에 해당하는 페이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페이저는 마이너스 JV앰프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2분의 1이 어디갔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페이저 노테이션의 정의상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 of T를 시간 영역에서의 F를 페이저로 바꿨을 때 그들 사이에 변환하는 룰이 페이저에다 익스프넨셜 J 오메가 T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을 또 더하고 그 다음에 E로 나누어주는 것을 실제로 변환 룰로 잡았습니다. 결국은 리얼 파트만 취하게 되는 것과 같게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E로 나눠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실제로 얻어진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환 룰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유니버설하게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의 임피던스는 물론 실수로 R이 되겠고요. 캐페시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임피던스들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V룩 복수수이긴 하지만 병렬 저항처럼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류를 구해보면 페이저 커런트를 구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간략한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 R분의 1과 곱해지게 되면 순호수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J 오메가 C와 곱해지게 되면 실수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각각을 다시 타임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처음 항은 V앰프를 R로 나눠준 거에다 마이너스 J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마이너스 J에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하면 그 중에서 실수분은 바로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가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 항은 J 오메가 C하고 마이너스 J V앰프를 곱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오메가 C V앰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하고 리얼 파트를 취해주면 역시 코사인 항이 나타나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 타임도메인 컴포넌트하고 그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DC 컴포넌트하고 더하게 되면 타임도메인에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을 얻었지만 하나는 타임도메인, 하나는 프리컨시 도메인에서 얻어보았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개념에 대한 질문을 던지네요.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프리컨시 도메인이라는 것은 단일한 프리컨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에 입력의 신호가 여러 개의 프리컨시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을 각각의 프리컨시 별로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룰은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페이저 노테이션에서의 변환 룰이 그게 다음과 같이 페이저에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하고 리얼 파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에 개수 같은 것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할 경우에 이렇게 질의응답 동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